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5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생적 성장이론, 계좌이동서비스, 물가지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USMCA, 에비타, 사모펀드, 뮤추얼펀드, 발행시장, 하비플래너, 오일달러, 이지머니, 방카슈랑스.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 경제성장을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보는 폴 로머 교수의 주장이다. 이게 뭐냐면 내생적 성장이론입니다. 내생적 성장이론의 핵심은 기업의 노하우와 연구개발, 결과물, 지식 등 내생적 가치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경제체제 내에서 개발된 소프트 파워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은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에 필요하다는 자본이라던가 노동력 있죠. 그것보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론이에요. 내생적 성장이론. 자 두번째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이전되는 서비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계좌이동 서비스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휴대전화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자동이체 연경 계좌로 쉽게 옮길 수 있다. 계좌이동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물가, 물건의 가격하고 물가하고 달라요. 물가는 물건 가격의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같은 물가의 변화, 즉 물건 가격의 수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지수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물가지수.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자 밑줄 그으세요.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이에요. 최대 원금 송실 가능성이 20에서 30%로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렵고 원금 송실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55페이지. 자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라고 그러죠. 를 대체할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USMCI라고 합니다. 이게 US가 미국이죠. M이 멕시코고 CA는 캐나다잖아요. 그죠. USMCA. 그 다음에 자 이거 되게 길죠. Earnings Before Internet Tax. 그 다음에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발음하기도 진짜 드러워. 자 아무튼 되게 긴데 이 앞글자를 한번 따 볼까요. E, B, I, T, D, A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에비타인데 이 에비타는 보세요. Before, 이거 번 돈이야. Earning이 번 돈이죠. Before, 뭐를 차감하기 전이냐면 이자하고요. 세금하고 이 Depreciation하고 Amortization이 이거 둘 다 뭐냐면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형자산, 이건 무형자산의 자산. 그래서 이 감가상각 즉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에 영업이익을 뭐라고 한다. 에비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권시장에서 회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다음에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 수익을 내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이 제한적이다.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앞에서 해지펀드 배웠는데 해지펀드는 해지펀드의 대부분이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공모펀드도 있어요. 해지펀드는. 하지만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사적으로 모은 펀드입니다.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영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이다. 투자자는 육아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뮤추얼 펀드라고 그러죠. 뮤추얼 펀드. 56페이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육아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시장. 미술 보세요. 이런 주식 채권들을 신규로 발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게 발행시장이에요. 발행시장. 그러면 발행시장에서 일단 신규로 채권이나 주식이 발행이 됐죠. 그러면 그 채권이랑 그런 것들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장을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발행시장의 반대기점이 유통시장인데. 발행시장 내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발행주체인 기업 등이 육아증권을 최초로 발행하여 투자주체인 가게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죠. 처음에 최초에 발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통시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채권과 이자율이라는 그런 강의를 신문 경제기사 읽기에서 한번 다뤘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를 발전시켜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SNS가 발달하면서 홍보와 판매에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취미가 발전돼서 직업, 돈벌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합의 플래너. 그 다음에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해서 마련한 자금이다. 이러니까 당연히 오일달러겠죠. 이건 오일달러.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죠. 이로 인해서 이자율이 낮아져서 조달 비용이 낮아진 자금. 미치고 있어요. 이자율이 낮아져서 조달 비용이 낮아진 자금. 그 원인은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으로 통화정책,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달 비용이 낮아진 자금을 이지머니라고 합니다. 이지머니. 이지머니. 이자율이 낮아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개념으로 은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뱅크와 프랑스로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뱅크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뱅큐, 뱅크 그런 식으로 읽겠죠. 보험을 의미하는 어시어런스의 합성어가 이 합성어니까 뭐겠어요?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합성어이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일반 개인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좁게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은행과 보험사 간의 종합적인 업무 제휴도 포함한다. 이게 방카슈랑스였습니다. 오늘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